촬영때문에 오늘 이제 맞는거 찍고 전부 없어요. 이제 나머지 다 집에 갔고요. 버리고 갔어요. 좀 가장 속삭이는 멤버가 있다면, 솔직히.. 나 이러기 좀 힘든 멤버가.. 오오오, 누구누구요? 누군가요? 아, 이분! 이분 굉장히 좀 늦게 일어나시는구나. 이분에게 한말씀. 한 번에 좀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왔어요. 도전자. 뱀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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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에는. Breathe. pingoisa. 간. SnooS이 하 mariage. 6시간, 저희도 그래도 저희도 많이 아 힘들어 generals Hepzorp burada. 매니저 형やって 고생하세요. 대단하심 같은데요. 모든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그림이 나와야겠죠. 정 믿음식으로ؤ mégkeln 합walk 신발 끝은 뭔데? 신발 끝은 뭔데? 신발 끝! 신발 끝! 아 이거 일복이 하는 거 아니야? 얘가.. 얘 나왔다가 우리.. 쟨크? 이름은 프랑스 아 잠깐만 꼬리! 아 잠깐만 꼬리! 잠깐만! 아 잠깐만! 아 미안해! 와 진짜 상처 같아 신기해요 겨우 이런 상처로 기절해 있는 애를 두고 가는 거야? 안 돼요! 피가 미친 듯이 나야 될 거 같아요 기절하는 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나야 될 거 같아요 피가 내가 진짜 이쪽같은.. 네가 막 하지 마요 제가 막 하지 마요 남들은 다 머리 짧게 치는 게 낫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긴 게 좋아서 긴.. 조금 긴 머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항상 헤어 실장님이 오셔서 아 진아 너 머리 좀 잘라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응 너노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커트를 봐 안 돼? 오 마이 갓! 너무 좋아! 아.. 아.. 이제 저는 끝났으니까 가나가 되게.. 되게 수명해요 여기 놀러오면 좋을 거에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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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막내가 바로 위메르잖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.. 뭐 말할 게 있습니다 이 형이 약간 조금 대명의 사람 쳐다보면 얼굴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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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패스틱키 쇼 메이크업 가장 오래 걸린다 여러분 있을까요? 침툼 понимаю? 어떤 부분이 오래 걸린다요? 아.. 누구야 누구는? 가까이하고 올 거에요 어디 봐야 돼? 두reck 9번 나의 여 Emma 위디? 아... 아.. 아.. 경기야 네 요즘 너무 술 취한 사람 나의 여행 한국 ponieważ seis прод香빈 웨아.. 왜 울고지 않냐 왜 울고지 않냐 울어 왜 니가 울어 이것도 있는데 잠이 두개이면 코끼리 칼자 수영장 수영장 밥 먹으러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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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고 싶다 나도 수영장 빨리 나도 수영장 빨리 아 이거 살 떨려 잘했어 잘했어 오 싫어 칼을 딱 들고 오시면 제가 주목을 댑니다 지신걸 인식하시고 안 자르시다 오 좋아 오 좋아 오 뭔가 이거 하나에 또 있어요 그냥 빨리 가서 옷 갈아요 주머니에 망치 좀 꺼려줘 망치 때문에 네 태용이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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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진짜 Vallahi 하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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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 까다롭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? 지민 지민씨가 지민씨가 굉장히 가지가지 하시네요 하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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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무엇입니까? 그것은 꽃이지 그것도 꽃이다 하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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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 leon 별로 하얀다 짜장 하얀다 형 봉사님 형 뮤직뱅크 출근길 컴백하면 파이팅 파이팅 겁내지 마 그냥 팍 키는데 오케이 천천히 파이팅 형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친이 국진이 석진이 석진이 형 부모님께 감사해요 석진이 석진이 아 그래요? Century 응 신영 공유 그녀 헬멧 석션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때 유난히 큰 반응을 보인 분 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남자 감독님 왜 이렇게 그런지 아직 낫긴 거야 이거 무슨 거 아니에요 곱이 완전 큰 것이예요 저기 이거 뛰고 갈게요 와 이거 뭐야 형님 어 그래 우리를 생으로 먹으면 뭔지 아십니까 어 뭐야 회오리 와 대박 정말 재밌는 개그구나 아리아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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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오디션 2. 오디션 희맴박 2. 오디션